스카이트리에 도착했습니다. 아이돌 사진이 붙어있습니다. 외국인이 되게 많습니다. 여기가 지브리 바게거든요. 외국인이 되게 많습니다. 저 지금 줄 서서 들어가야겠다. 직장 제한을 걸고있어요. 너무 많으면 안되니까 와..사람 되게 많습니다. 와.. 앉을 자리가 없네요. 사람 이렇게 많아요. 다 사서 먹어야 할 것 같은데? 면도 팔고 밥도 팔고 빅트도 팔고 다 사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. 여기는.. 팬케이크 떡 우융면 라면 돼지고기 덮밥 소시지 오징어 치킨 오징어 치킨 약간 치킨같아 치킨 오..이거는.. 여기도 팬케이크 네 맥네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.. 전등 전등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네요 오..음식 음식..음식 팔고있어요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술 엄청 샀어요 오..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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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집도 있습니다. 출장 점집 아..소름국 아..소름국 이걸 제일 좋아해요 30분 방금 떡 똑같은 거 여기는 비저트 아.. 상우르 같은 거 빼고 있어요 예주고기 참깨빵을 샀습니다 저녁 안에 야채랑 돼지고기 들어있고 육즙이 막 나오는 건 아니네 약간 뭐랄까 고로켓빵 같은 느낌?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짜지도 않고 반이 딱 좋아요 빵이 좀 절축하다고 해서 뻑뻑하네요 빵이 빵이 좀 두꺼워요 맛있습니다 후추로 간을 좀 세게 했어요 돼지고기에서 후추맛이 되게 강하게 나와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rament은 소면같은건데 면을 시켰습니다 이게 걸쭉하네요 이건 고수입니다 고수 무슨맛있지 이게? 면이 엄청 바늘고 소면이 맛있습니다 무슨맛이지? 누릉지탕 맛인데? 돼지고기 누릉지탕 맛입니다 고수는 것 같은거 면을 계속 바다ando 물거리는 반찬이 그래서 면을 잘 보니 면이 또 잘 보니 면이 너무 맛있어서 면이 너무 맛있어서 면이 더 잘 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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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완치킨 바이완치킨 무려 1,000원 크기는 큰데 손바닥 정도 되네요 반개가 700원이고 한개가 1,000원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바이완치킨은 가슴살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맛은 그렇게 짜진 않네요 치킨 한입 먹고 스카이 트리 한번 보고 한입 먹고 한번 보고 학생들 다른 멤버가 도대체 몇명입니까?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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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여덟명이네 엄청 많습니다 두화 두부꽃 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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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디저트입니다 신맛일지 전혀 상상이 안됐네요 이거 빵콩? 오리 같은 것도 개인거 같고 두부 음? 좀 신데? 맛이 좀 쉽니다 살짝 달면서 신맛이 더 많아 달지 않아요 되게 밋밋해 맛이 별로 별로인데? 안 좋아하실 분이 더 많을 맛입니다 좀 맛이 싱거워요 자 이거는 고구마 당고 고구마 당고 음 음 상상하던 맛입니다 안에가 음 겉에가 약간 도넛? 고 핫 핫이 들어있네요 도넛이네요 도넛 핫 찹쌀그넛 맛입니다 마사지 받고 있는 걸 직관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엄청나게 때리네요 도넛 애들 놀이방인데 색깔을 되게 예쁘게 했어요 지구의 정원이란 이름이네요 정원이란 уг 고라해몽이 90주년이래요 포켓몬 샵도 있습니다. 루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루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